욕기 15장 17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호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호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관하지 못한 부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할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욕을 향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이런 것에는 죄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욕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욕이 아니라고 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드러나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건데 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텐데 그 보여주는 것은 뭐냐 내가 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 특별히 고난의 이유는 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거다.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나한테 보여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라고 했죠. 엘리바스가 본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 준 거다. 그러니까 전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한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 그리고 고난 그 사이의 관계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전통 그리고 사람의 살아온 모습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백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we don't know.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전통에 따르면 내가 본 것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주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장 갈등이 생기고 또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우리가 해왔다 라고 할 때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온 것이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바뀌자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 그대로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지혜이자 또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정답입니다. 20절 말씀서부터 25절 말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정답은 오히려 상처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 좋아요. 그러나 옳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지만은 참고 그때가 다다르기를 기다려야지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처럼 이 엘리바스가 물론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 옳이 상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의인이 선을 행함으로써 권한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권한당한다, 무조건 죄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